10월 19일 수요일 사슬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로마서 6장 20절 1882년 노스캐롤라이나주 딜즈버러 인근의 카위 터널에서 익사한 19명 중에는 15살짜리 차일스 이슨과 18살짜리 앨런 틸먼, 제임스 피셔, 짐 맥켈럼도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통제하고 발전을 가로막고 자유를 빼앗는 체제에 결코 발을 들이지 말아야 했다. 이 젊은이들은 죄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여 철로에서 임대노동자로 일했다. 수영할 줄 모르는 데다가 서로 묶여있던 탓에 그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고에도 살아남지 못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옛 삶에 붙잡아두는 쇠사슬을 끊기 위해 오셨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정욕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 욕망의 포로이다. 분노, 부정, 중독의 사슬에 매어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는 옛 삶에 매어 있을 필요가 없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두 군인 사이에서 두 사슬에 매어 잠을 자고 있었다.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빛이 감옥 안에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우며 빨리 일어나라고 말하자 사슬은 그 손에서 벗겨졌다. 찰스 웨슬리는 자신의 찬미, 주보열로 날 사심은에서 베드로의 경험을 이렇게 묘사했다. 사슬이 풀리고 내 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은 죄로 얼룩진 삶의 사슬을 끊어주시며 우리 마음은 자유를 얻는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로마서 6장 20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김정태, 김성진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